라노벨 소설 직사채태가 너무 최강이라 이색의 네스트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스토리 요약 영상 2화입니다 1화에서 인성문제에 있던 산타로 때문에 기차가 운행 불가능하게 됐었죠 왕도로 갈 수 없게 된 주인공 일행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 요기리가 원래 살던 일본의 도시를 본따 만든 하나보사 도시에서 며칠 머무르기로 합니다 이 도시에서 같은 반 친구인 타치바나를 만나요 타치바나의 클래스는 지배자 뒤에 여성들도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굴복시켜야 돼요 막 아무나 지배는 못한다는 소리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굴복시키거나 동이 승락을 받게 되면 그대로 평생 노예가 됩니다 심지어 타치바나의 노예가 상대를 굴복시키면 그 대상도 타치바나의 노예가 돼요 개사기야 만약 여기서 토모치카가 승락했다면 그 순간 지배에 걸리는 거였죠 다행히 거절합니다 어쩜 반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인성이 좋을까 주인공 일행도 호텔에서 며칠 묵기로 합니다 며칠 후 호텔 복도에서 누군가가 단노우라를 감시하고 있어요 타치바나 친이대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는 에리카라는 여성이었죠 자기 주인이 토모치카한테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였고 거기서 더 나아가 토모치카를 살해하기 위해 복도에서 살해를 품은 상태로 은신 스킬을 쓰고 대기 타고 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요길에는 즉사 능력 외에 또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해를 감지하는 능력 또 하나는 죽음의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요길에는 살해라는 감정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 살해 감지 능력과 즉사 능력을 조합하면 나에게 살해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죽는다라는 게 가능해요 즉사 능력이 패시브, 자동 반격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러해서 즉사 능력을 쓰기도 전에 죽이면 되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이러면 상대의 공격이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살해를 품은 상대가 수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건 감지 불가능해요 너무 멀어서 살이가 요길이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않아요 요길이의 살이 감지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인 것도 덤이고요 살해를 품는다고 해서 어디에 있든 다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또 하나는 죽음의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살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길이를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들은 모두 사전에 미리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살이가 없는 공격은 자동 반격이 불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음을 감지해도 피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 발사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살이가 감지되긴 하겠지만 이게 감지 범위 밖에서 쏘는 거라면 감지가 안 될 텐데 그럼 요길이는 어떻게 대처할까 또는 이게 발사 버튼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누르라고 시킨다면 그건 살이가 없는 공격이 되는 거잖아 살이도 없고 죽음을 감지해도 피할 수 없는 초토화 공격 이건 어떻게 대처할까 그 외에도 주인공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이게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쉬운 인연 지금 여유가 넘쳐 흐르신데 요길이랑 만나면 어떻게 전개될지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아무튼 에리카는 요길이한테 살이를 품은 건 아니라서 자동 즉사 반격은 발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모치카한테 살이를 품고 있었고 옆방에 있던 요길이한테 그 살이가 적나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눈앞에 살이를 향해 직접 즉사 능력을 시전합니다 그렇게 에리카는 사망해요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라서 누가 죽은지도 몰라 집에 걸린 벌레들을 이용하여 호텔 내부를 관찰합니다 토모치카가 있는 호텔방 앞에서 에리카가 전조도 없이 죽었다는 걸 확인해요 이번엔 타치바나 친위대 중 미자라는 여성이 주인공 앞에 나타났는데 얼음으로 주인공들을 가둡니다 얘는 지팡이 없으면 마법을 못 씁니다 전이상실 갑자기 인형들이 기습해옵니다 살이가 감지돼서 다 죽어요 스모이드 인형술사 첼시는 즙을 짭니다 전이상실 혼란은 틈타 리자가 다시 덤비려다가 역으로 사망 리자까지 죽자 안되겠다 싶었던 타치바나는 바퀴벌레 때를 보냅니다 원격 조종으로 요기리를 죽일 심산이었죠 바퀴벌레한테서 타치바나와 연결되어 있는 아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만으로 즉사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그때 명령하는 순간 아기가 사리로 변합니다 타치바나 사망 타치바나가 있던 지하 던전으로부터 요기리가 있는 호텔까지의 거리가 약 10km 원래라면 너무 멀어서 사리가 요기리가 있는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배자라는 능력을 통해 바퀴벌레와 주인이 이어져 있었죠 때문에 도달할 리 없던 사리가 바퀴벌레를 통해 호텔까지 도달하게 된 것 그렇게 요기리 눈앞에 사리가 노출돼서 역으로 죽게 된 거였어요 주인이 죽자 노예들한테 걸려있던 지배 능력이 풀립니다 노예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하고 던전 밖으로 나갔더니 이번엔 현자 레인한테 발각돼서 흡혈당하고 레인의 권속이 됩니다 노예 풀린지 얼마나 됐다고 또 노예가 돼 주인공 일행의 시점 호텔 밖으로 나왔더니 도시 일부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요기리의 말살을 명령받았던 불사기단이 도시와 주민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던 거였죠 아무도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결계를 쳐놓았고 결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좀비가 됩니다 거짓말하지 못한 시점 僕をボカにしてやった!どうだ!戦いっぷりはええよ! 死ねえ。 ま、マジで! 悪いんじゃないか? なぜを聞きて! まさかお前ら! 何なんだ。当然じゃないか。 どうでもいいだろう。 悪いんじゃないか。 まさゆきの話を聞いてみて、 よきりはがってはじめ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よ。 なんか、この世界に存在できない。 あの法院の場合は、 なんや。 きれいんじゃない。 きれいんじゃない。 まさゆきの話を聞いて、 きれいんじゃない。 よきりはのの見たくさんが、 よきりはの話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できます。 よきりは、 よきりは詳しく説明してください。 私は、 레이는 심히 능제를 굴려했습니다. 사리를 품지만 않으면 된다. 수많은 분신들을 생성. 타카토 요기리라는 인물에 관한 기억을 모조리 제거시킵니다. 그 인물에게 일체 사리를 품을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부사 도시를 파괴하라는 각계의 돌격 능력을 내립니다. 요기리를 직접 노리지 않고 도시 전체를 무작위로 파괴해서 스플래시 데미지에 만려들게 하여 죽일 가능성을 노린 거였죠. 요기리의 신체 능력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였어요. 참고로 영상 1화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보셨던 레인들은 모두 분신입니다. 본체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자신이 불사인 이유라고 합니다. 어떤 공격을 당해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재생하는 분신. 설령 죽게 된다고 해도 분신은 무한대. 본체는 전혀 다른 장소에 숨어있고 지금 다른 분신들한테 명령을 하는 얘도 분신입니다. 이 분신들은 본체와 독립된 자아를 가졌어요. 본체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본체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조치해놓은 거였죠. 하지만 레인은 그렇게까지 조치했음에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여자예요. 레인은 옛날부터 어떤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제거하고 싶은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레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요길이가 자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존재라면 요길이가 레인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게 입증된다면 자신의 염원을 요길이가 대신 이루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걸고 자신과 완전히 독립된 복제품을 하나 만들어둡니다. 분신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피콜로 대마왕이 아르나운 것처럼 거의 환생같은 존재를 즉 자신이 정말 죽었을 때의 보험을 하나 들어둔 거죠. 분신들이 대거 사망합니다. 또 다른 분신들이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는 물량공세 주인공 이래한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르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 마치 요길이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여학생이 진심으로 after getting dann 으ORTUN 잘 모르겠다 지금 레인은 미소를 짓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곤치가 죽었기 때문에 남은 분신도 인해 사망합니다. 그렇게 레인은 완전히 죽었어요. 어떤 경위로 본체가 죽게 되었는지는 나오진 않는데 확실한 건 지금까지 요기리의 즉사능력은 정해진 틀 정해진 규칙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켜지고 있었기에 나름의 공략 방법도 존재했던 건데 갑자기 팔문둔간만에 봉인 제1문을 풀더니 지금까지 보여진 규칙으로는 도조의 설명이 불가능한 행위를 뛰어넘어 보여줬어요. 이 학생들은 원래 세계의 지구 일본에서 요기리를 감시했던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와 학생 신분으로 감시를 할 정도면 원래 세계에서는 이미 타카토 요기리에 대한 조직과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도우시테! 가능じゃないかしら どういうことですか? 構わないわ 最後までやり遂げるのか で、でも どうして? これはやり方で違うんだから そう考えると ですか? はい もちろん 全てを水槽の底に沈んでいたのね それは何かしら ケ랄이 굉장히 의미심쟁한 말을 해요 모든 생물의 죽음을 지배하는 존재 단순한 즉사능력자라고만 생각하고 이 작품을 접했던 건데 주인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를 보시려면 가운데 화면을 클릭 또는 터치해주세요 CAPTIONING PROVIDED BY